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신약성서 이쪽입니다. 이쪽에 마태복음 1장 1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메 19절 그때의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20절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비스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느니라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22절 23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원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들이 그의 이름을 인만웰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24, 25절 시작 이에 요셉이 잠에서 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못 아니하다가 나오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당신의 힘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신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정말 어려운 그 당시의 일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약혼한 관계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 약혼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약혼했다는 약혼 관계는 굉장히 엄격한 룰, 법이 적용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보다는요 실제로는 약혼을 하게 되면 여자가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미래의 앞으로 남편이 될 그 집에 가서 그 당시에 여자가 머물게 되는 그런 관습 관례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남편의 집에 가면 여자는 절대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던 것이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해하셔야 될 것이 요셉, 지금 방금 나오는 이 말씀 사건을 자세히 보면 요셉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금 1장 26절에서 38절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때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누가 보금에 보시면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너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제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 당시에 관례를 볼 때에 마리아의 나이는 아마 12살에서 한 15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그 결혼을 할 정년기가 그 당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이라든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12살, 13살, 14살, 15살, 16살 이때에 대해서 전부 결혼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실제로는 그 당시 요 나이 정도 되면 굉장히 성숙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이기 때문에 성숙했다는 말은 그 당시에 굉장히 훨씬 더 뭐라 할까 성장이 좀 빨랐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케이팝이라든지 TV라든지 컴퓨터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마리아라는 생각이 나는 진짜 남녀를 만난 적도 없고 남자와 이렇게 관계를 가진 적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낳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리아도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실제로는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자베스라는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이를 못 낳았는데요 그런데 마침 그 때가 엘리자베스가 임신한 지 6개월 정도 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자베스도 실제로 아이를 못 낳았던 관계였는데 임신 6개월이 되었고 자기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상담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를 만나기 위해서 그쪽으로 마리아가 거의 간 거예요 그 집에 여기 보시면 여기 마리아가 엘리자베스를 만나기 위해서 간 거리가 그 당시에는 여기 보면 이런 160km 같으면 여기서 어디까지 될까요 영도? 인천 한 절반 정도까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습도 없고 차도 없고 그냥 걸어서 그 먼 거리를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면 이 마리아가 엘리자베스를 만나러 가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아마 전화가 있었으면 정말 엘리자베스 당신 정말 임신했느냐고 이렇게 따져서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들을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만나고 싶은 것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회가 말하는 게 엄마가 엘리자베스의 나는 엘리자베스 방문에 섬성경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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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됐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자베스를 만나러 문을 열고 갔는데 엘리자베스가 대환역을 하면서 했는데 이 배 속에 엘리자베스가 6개월 임신된 상태였는데 그 배 속에 있던 아이가 기뻐서 뛰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뻐서 뛰면서 그리고 또 엘리자베스가 마리아가 곧 예수님... 마리아가 임신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마리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축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엘리자베스의 아이가 엘리자베스 임신을 했는데 그 배 속에 아이가 누구예요? 엘리자베스 임신했지 않습니까? 지금 임신한 아이 이름이 아이가 누구예요? 요한. 요한입니다. 요한입니다. 엘리자베스 임신한 아이가. 여기 지금 존 더 배디스트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요한 침내장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실제로 침내 교인들이잖아요. 침내 교인들이라는 것은 곧 침내 요한 시대부터 지금 발생된 거예요. 그 침내 요한이 존 더 배디스트, 침내자 요한이 말이에요. 존 더 배디스트,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킹제니스 버전에는. 그런데 그 침내 자 요한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침내 교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침내 요한이 오고부터 400년이나 500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카톨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에 소속된 침내 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침내 요한 성경에 나타난 거기에 따르는 우리 침내 교인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엘리자베트와 3개월 동안에 계신 거예요. 엘리자베트는 6개월 동안에 계신 거예요. 마리아가 3개월 동안에 계신 거예요. 무엇이 될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엘리자베트에 갔는데 그때가 6개월 임신 상태였는데 거기 가서 얼마나 일어났어요? 엘리자베트는 6개월 동안에 계신 거예요. 마리아가 3개월 동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자베트에 가서 3개월을 거기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총 몇 개월입니까? 9개월이죠. 9개월 동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마 9개월 정도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아마 마리아는 침내 요한이 엘리자베트의 침내 요한을 낳는 아기 낳는 것을 보았지 않았나라는 추측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그 일을 겪고 난데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마리아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먼 거리를. 그러면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는요.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트 가족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피앙세, 요셉 아닙니까? 그 부모님 요셉 집에 오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드러나는 게 뭐 있어요? 그 남편이 보면 대로 표시가 날 거 아니에요? 배가 부른 장면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매님들 특히. 여러분 특히 장인, 장모도 그렇지만 남편에게 이러면 내가 남편하고 잔 적도 없는데 내가 임신이 딱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진짜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심경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임신 돼 있어. 와... 이거... 여러분 우리 남자들 한번 생각해봅시다. 3개월 동안 여자가 밖에 나가 있더니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임신해가지고 임신 4개월 상태야. 여러분 지금 웃지만요.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다른 남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임신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를? 돌을 던져서 그 여자를 쳐 죽이는 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럼 아셨습니까? 네. 여러분 몇 가지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마리아 있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직접 한번 펴보십시오. 실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입니다. 74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그 3절에 보시면 6장 3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굉장히 기적도 막 일으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세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는 지금 사람의 아들인데 너희가 있고 이런데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 접하는 게 참 웃기는 소리 아니냐. 그럼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따지게 묻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또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고 하시는 말이 너는 사생아다. 네 아버지도 없는 사생아? 아까 방금 그런 장면이 지금 그 사람 그런 장면을 생각해서 종교 지도자 예수님 보고 너는 사생아야. 네 아버지도 없는 놈이야. 이렇게 지금 따져 묻는 장면이 지금 여기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마리아가 엘리자베스에 가서 3개월 머무는 동안에 돌아왔다 보니까 임신 되어있어. 참 그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그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봅시다. 187페이지. 그런데 이제 그 한번 봅시다. 187페이지에 8장 which verse.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뭐냐 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41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41절 다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심에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사탄이 하는 짓을 한다 이런 뜻으로 하니까 여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는 음행을 통해서 났다라는 그런 것을 비난한 장면으로서 우리는 자기들이 가르치고 우리는 유대인들 자기 자신이 우리는 음행을 통해서 낳은 거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너는 음행을 통해서 났잖아. 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41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방금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음행을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고 너는 그야말로 베스터드라는 말이 미국에서 최고 나쁜 욕이거든요. 사생활한 뜻이에요. 베스터드라는 말이 그런 욕을 지금 성경에 방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따르고 있는데 그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내용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마리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마리아도 자기 평생 내내 진짜 마리아 네가 진짜 잘못해가지고 네가 그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그랬다고 진짜 그야말로 아주 욕을 못으면서 평생 똥거리에 살았을 거야. 마리아는. 여러분 또 특히 이제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들 관계는 야 너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누구하고 잠잤나? 진짜 이야기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어떻게 네가 그렇게 임신 됐노? 이러면서 아마 평생 지냈지 않았나 이제 그냥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임신했습니다.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쳐다보고 여자들도 쳐다봅니다.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시죠. 내가 임신을 했는데 실제로는 남편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임신을 했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바로 요셉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 중에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이제 이 요셉은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마리아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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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9절 한번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십시오. 직접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실제로는 요셉이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요셉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앞에서 이렇게 돌로 쳐 주는 본보기를 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은. 그런데 어떻게든지 요셉은 마리아가 그런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숨기려고 했던 장면이 지금 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형계님들 여러분, 윤형계님 여러분, 윤형계님 이런 시인님 윤경영인지 마찬가지지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밖에 나갔다가 어? 갑자기 임신회가 들어왔어요. 몇 개월 있다가 들어왔는데 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ok, honey, that's ok. 그러면 앞에서 아이고, 자기야 괜찮아. 내가, let me hide you because I don't want anybody to hurt you. 내가 단 사람에게 이야기 안 할 테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걸 보살피 주겠다. 이렇게 포옹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I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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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wrong with you? You would break the TV and throw the refrigerator out. You would break the TV and throw the refrigerator out. 아십니다. 아하. 아하. 한국 스타일. 그게 한국 스타일입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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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Joseph was a just man. And he loved his wife. 그 아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자, 22절. 여러분, 마태봄 2장 20절 보겠습니다. 어, 3페이지입니다. It says right here.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1장 20절. It says, but while he thought on these things, 자, 마태봄 1장 20절에 보시면 어, 2페이지. 답 찾았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아내 수태... 오케이, stop. 여기서. 잠시만. 와, he thought on these things. 여러분, 지금 엇? The first part. Right here. He says, but while he thought on these things, only the first part. 자, 그가... 첫 번째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자, 지금 요셉이 지금 이 사건을 생각할 때에 그 생각을 꼼꼼히 생각하고 있는데에 이 말이에요. 그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You see, our problem, my problem too is I tend to act before thinking, right?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을 저지르기 전에 우리는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How many of us do that? We act before thinking. 여러분,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막 한 박 때리고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곰곰히 먼저 생각을 좀 하고 일을 저지릅니까? Only me?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Everybody does it, right? We act. We get angry. We act. We get angry. You see, Joseph said he thought on those things. Mary came, said, remember she came back from Elizabeth's house. She's three months pregnant. Yeah. 그래, 생각해보세요. 마리아가 엘리아에서 집에 가서 3개월 머무르다가 배가 3개월 됐으니까 어느 정도 배가 부르다 마리아. 그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생각할 시간이,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Joshua 1.8s says this book of the law should not depart out of thy mouth but thou shalt meditate there in day and night. the Bible says to think about these things, the word of God. 예를 들어서 여우수와 1장 8절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재야 26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사야에서 이사야에서 여기 보면 2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이 당신을 관찰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는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입니까? 우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절 다시 읽고 뒷부분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부터 시작.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리며 맞느니라 여러분 요셉은 믿음을 이 천사가 말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너가 임신한 아이는 예수라 하라라는 그 말씀을 예수라는 예수라 하라 그런 말씀을 아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리아가 말한 것을 요셉이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진실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마리아를 너 아내로 취하는 것을 두려워 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똑같은 천사가 엘리자베스 남편에게 나타나면 스가리아, 스가리아, 제크라이아 거기 스가리아에게 나타나서 엘리자베스 남편에게 나타나서 엘리자베스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엘리자베스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도저히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임신했다니까 도저히 그 남편도 믿지 못하라는 거예요.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기를 엘리자베스 남편에게 내 말을 너가 믿지 않으면 너가 믿지 못하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가 말을 못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여기 방금 말씀했듯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 드럼에서 난다. 드럼에서 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흰 것은 뭘 듣는 것을 올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즉 아까 천사들이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24절 한 번 보십시오. 24절 여러분 24절 한 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방금 강조하셨는데요. 행했다 행했다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행하는 분 이게 얼마나 됩니까? 진짜 실제로는 아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행하라 하는 것보다는 아마 이 지금 사건은 훨씬 더 아마 심각한 그런 상태였을 가능성이 요셉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항상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그가 믿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되어있습니다. 그 누가 봄 2장 22절에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아기를 낳고 난 뒤에는 피신하라고 이집트로 피신하라라는 그런 음성을 받았어요. 요셉이 오베이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0절에 보면 결국 마태복음 2장 20절에 보시면 거기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다시 오라 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요셉이 따라서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실제로는 또 어떨 때는 나사렛으로 도망가라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셉이 여기 보시면 전체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요셉이 자기가 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요셉이 한 건 뭐 요셉이 한 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 요셉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 말씀 묵상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abstinence라는 것은 요셉이 절제를 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쪽에 25절 여기 보십시오.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으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잠을 함께 이렇게 자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여자와 여기에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스에 한 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스에 한 번 보십시오. 7장 4절 5절입니다. 자 일단 보지 마시오. 그냥 적어놓기만 적어놓으세요. 9절을. It says that the woman does not have power over her own body. The man has power over her own body. 여러분 고린도전스 7장 4절 5절 고린도전스 7장입니다. 310쪽 It says the wife hath not power of her body but the husband. And likewise also the husband hath not power of his own body but the wife. Defraud ye not one for another except it be with consent for a time that ye may give yourselves to fasting and prayer and come together again that Satan tempt you not for your I can't see the word. 인컨티넌스 인컨티넌이 자 여러분 310페이지에 4절 5절 같이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시작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게 돼 있습니다.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그 다음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우리 부부간의 관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자들 아 힘들어요 머리 아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뭐냐면 여자분들이 아 내 피곤해 지치는 것도 싫다 이렇게 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의 몸은 여기 보면 남자에게 속해 있다 똑같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의 몸도 여자에게 속해 있다 남자들은요 아 내 피곤해 내가 지금 몸이 아파 뭐 이렇게 아마 남자들은 그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기도와 금식 이외에 우리 남자와 남편과 아내가 떨어지는 것 기도 금식하는 것 이외에는 떨어져 있지 마라 라는 구절이 지금 이 구절입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태어나고 난 뒤에 어땠습니까? 그럼 많은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부터는 많은 마리아에게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이 마리아가 계속 처녀 상태로 버진 상태로 있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그 마리아를 가지고 숭성을 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한 여자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요즘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진짜 많은 주위 사람들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 합니까? 참 진짜 사생활 사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살았지 않았을까 추척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손가락질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근수근 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요셉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겪었던 일 때문에 평생 동안 겪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실제로 요셉이 목숨이다 목숨을 친구들도 사람들 만나고 집 짓고 이러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목숨 남자는 듣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니가 지금 임신했는데 여자가 남편 없이 임신했는데 니가 당장 차버리고 새로 결혼해라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상상으로 그렇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는 여기 북한에서 탈출한 한 사람에 대해서 여기 비디오를 직접 우리 같이 시청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전쟁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난 뒤부터 42년 동안 매일 진짜 3번씩 기도를 했는데 그 할머니의 기도가 드디어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이걸 영상으로 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